안녕하십니까. 우리 이미 얘기 다 끝냈지. 약속한 대로 받아먹은 대로 잘해. 이 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안고는 강백산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권입니다. 해결 전에 강 회장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. 나 강백산 맨손으로 이 르블랑을 읽어왔습니다. 잠시 위기가 왔다고 나는 들려. 날 둘러싼 소문은 모두 다 모함이니까 한나 소문에 휩쓸려서 르블랑의 주인을 흔들면 안 됩니다. 한나 소문이라고요. 강백산 회장은 르블랑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. 들어오세요. 뭐, 뭐야? 배임, 횡령, 불법적인 인수합병 모두 다 강백산 회장이 지시한 겁니다. 제가 강 회장의 협박에 못 이겨 죄를 다 뒤집어 쓴 겁니다. 무슨 헛소리야! 윤 실장님을 죽인 범인이요. 김 이사님을 희생시킨다면 그 여동생에 대한 후원 철회하기로 하셨을 텐데요. 아, 내가 좀 힘들겠어. 김 이사는 네가 아니고 내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나 대신 누명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거니까. 아니야! 이건 뭐하냐! 뭐하냐!